왕호 아 맞아요 와 어이가 그게 먹으면 아니 이런거는 브랜드를 줘야 돼 아 고서 들고 이거 돌았으면 그냥 끝인데 정글링 말도 안되겠다 뭐 먹어봐도 텐도 못사오면서 어 사온다 그래 먹었으면 사와야지 지옥의 앞라인 잡기 절대 건너올 수 없죠 여기는 한 대 때리고 올게요 맛있다 이 점이 될 수 없지만 그 점이 부족해진거 같아요 이 점이 참고하시면 더 잘 되요 한 대기지 마세요 한 대기지 마세요 이 점은 더 나아가면서 쉬는 점이by너지 다가가면 그 점이 많아가면 여기가 더 잘 안아가면 그렇게 한 대기지 마세요 오징어 오징어 아 아 우와 아 Z Z 쟤 아 자 아 아 아 에 아 아 씨 잘 안되게 되요 나는 잊지 않았어 그리고 그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 1킬 먹었기에 이게 야야야야야 너무 위험해 이거 마우가 이거 씹어쓰면 어떡할래지 와 집에 안 갔어 여기 이사람들이 가 나이스 아군이 다녔습니다 계속 봐라 아군이 다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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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즈는 너무 좋다 왠즈는 너무 좋다 아군이 다녔 아군이 다녔 아군이 다녔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흐 흰 신발 아 진짜 세긴 해 내가 막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센 거지 너네 뭐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 이 라인을 꼭 먹고 싶긴 하거든 괜찮을까 날 죽이러 온다 이 녀석들 죽어도 되잖아 안 되나 하하하하하 아 마오카이 있나 문제지 이게? 적을 처치했습니다 도박, 도박수 한번 던집니다 여기서 있으면 죽겠다는 마인드예요 있으면 제가 인정하고 죽을게요 오는 날 감당할 수 있겠어 소완사 그렇지, 설레 혼자는 어떻게 어디에 서 있냐 잘 안치하자 손 나이들 밀어주시고 왠지? 왠지? 저거 알겠어 아 뭔가 있을 것 같더라 여기 오세요 몰더님 안녕히 가세요 몰더님 야선을 모르겠는데 변방지게 도망가네 아 너무 좋지요 아 너무 좋지요 선후라이 뭐야 이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크냐 이러면 됐네 그러니까 이 은혜까지만 딱 찰려졌네 아 이거 스무드만 돼 좋은데 참 나 인정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순서는 ㅋㅋ 대단하네 저장 배우는 재밌고 일단은 슬라이로스야 할 수 없어 헬이 우선이야 ㅇㅋ 으흠 흠 으흠 흫 흥 흥 흥 흥 흥 흥 와우 깜짝 놀랐다 이걸 피했는데도 죽네 죽여라 이거 죽었다 아이고 너도 죽어 흐흠 , 흠 흥 흐흡 어었 흐핏 적을 처치했습니다 스테이크 적은 자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중앙이빵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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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친구야 아, 쉬워, 정말 그리고 일단 이슈집이 진짜 많아요 어차피 오, CMS ㄷㄷ ㅋㅋ 아 레언나 넘는 질서 나 이거 폴리스포을 들어오라 해요 수위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레언나 자 감각 잡으면 찬리지 아닐까 아 형 근데 아이디가 아니라 한 달 지냈어 아 형 죄송합니다. 와 이걸 질 뻔한 게 말이 되냐 얘들아 와 근데 신발 유기가 맞아 신발을 유기해야 돼 진짜 신발 심지어